을이 먹방은 3대장의 을이를 테스트하는 콘텐츠로 자기 순서가 어떻든 군말 없이 다 먹어야만 합니다 자세히 먹었죠? 준비됐어요? 거의 65정도 됐다 이렇게 후 후 슥 슥 와 왜 이렇게 먹으나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뺄럭 뺄럭 아아... 으흐흐흐흐흐흐흐흐... 으흐흐흐흐흐흐...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와 음 음 음 음 음 건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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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안녕히 계세요 오우 소금으로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.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. 잘 먹으면 더 맛있어. 그래서 저는 제가 먹은 뼈가들끝이 더 맛있었습니다. 이거랑 같이 부르셨어요.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. 치즈가 정말 맛있어서 먹어요.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. 오 김계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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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맛 아.. 우울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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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합니다 now 맛있지? 으어어어어어어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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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.. 내장 gasps 소금 이제 니가 싸서 먹었네요 계란말이 더 뜨거워 편집이 들어있는데 너무 친절한 사이였어요 먹여서 먹은 바삭바삭 아... 아버지 너무 맛있다. 아, 좋지? 아, 좋지? 와아 와아 으아악 으아악